어서오세요. 행운의 나청자만 볼 수 있는 영상. 오늘은 나랑 나와 함께하는 전천당입니다. 만나요! 수영을 잘하고 싶다면 이너젤리를 무서운 동물들을 다루고 싶다면 맹수 비스켓 집이 너무 더워서 시원해지고 싶다면 헌티드 아이스크림 수원을 이뤄줄 과자를 구입할 수 있는 그곳 전천당 안녕 나청자 친구들 국내에서만 백만물을 돌파한 현재 가장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제임스도 독서하게 만드는 제임스 재밌어? 과자 먹으면서 봐도 돼요? 기묘하면 살짝 무섭기도 그러면서 우리 일상의 소중함까지 느낄 수 있는 어린이 판타지 베스트셀러 현재까지 총 12권이 출간되었는데요. 앞에 보이는 12권 세트를 구입하시는 분들 총 2,000분께만 특별한 전천당 다이어리 꾸미기를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행운의 나청자 친구들 10분께 전천당 다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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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의 영상을 보시고 행운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나랑 나와 함께하는 전천당 100만부 돌파기념 이벤트는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영상 설명란에 걸려있는 이벤트 참여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당첨되었을 때 받으실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정보는 이번 이벤트에서 추첨용으로만 사용된 후 폐기하니 안심하세요. 정보 입력이 어려운 친구들은 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입력해주시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당첨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올리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본 이벤트 영상 댓글에 전천당에서 사고 싶은 과자와 이유를 남겨주세요. 당첨 가산점 꼭꼭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행운의 나청자 친구들이 받으실 다이어리 꾸미기를 저도 해볼게요. 박스를 이렇게 열면 환영합니다. 오늘의 행운 손님 나랑 나 어머 어머 소중해 우와 정말 나만의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는 재료들이 한가득 들어있어요. 이건 사고 싶어도 별도로 구입할 수 없는 거죠. 위아래를 자도 마지막에 꽂아주고 먼저 위클리 플랫 이번 주에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일정표를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꽂고 그리고 메모를 할 수 있는 우와 메모지도 이어서 껴주고 그리고 아 앞뒤로 이거를 넣었어야 됐어. 잠깐 잠깐 잘 빼 이렇게 끼고 원래 끼려던 거를 잘 맞춰서 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앞에 전천당 뒤에 마네키네코 고양이 모습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꾸미기를 해볼 건데요. 다양한 스티커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 포스트잇도 들어있네요. 이거는 다이어리와 별개로 볼러스로 주신 건가요? 따봉! 스티커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천당 주인 베니코 그리고 베니코를 대신해서 가끔은 물건을 대신 팔기도 하는 명리한 검고양이 스미마루 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고요. 전천당에서 판매하는 행운의 과자들 흑백 폴라로이드 버전의 스티커도 있는데 어! 이 친구! 이 친구는 전천당을 라이벌로 삼고 있는 요도미 화양당 가게를 운영하고 과자값 대신 손님의 아기를 빨아들인대요. 넉넉한 기운을 수집하는 어둠의 가게 주인인가봐요. 이야! 투명 스티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마네키 레코! 얘네들은 전천당에서 과자를 만들거나 상자를 조립하는 귀여운 고양이들이에요. 전천당 다이어리 꾸미기니까 제가 직접 꾸며볼게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아 나 요 고양이들 너무 귀여워. 스미마루도 그리고 과자들 스티커들이 너무 귀엽다. 참고로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 11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기분은 으악! 으악이에요. 왜냐면 감기 심함! 유유! 그렇지만 내일은 화이팅! 별표! 그리고 어제는 11월 29일 월요일 제가 어제 어제 뭘 했죠? 아 맞다! 어제 촬영하고 편집을 했어요. 짠! 그래서 괜찮은 날이었다고 표현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하하하 수고했음 내일은 12월 01 수요일 내일 계획은 무비 병원 데려가고 촬영을 할 거예요. 편집까지 아 오늘도 했는데 오늘은 아팠는데도 잘했으니까 두 개 두 개 붙여줄 거예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하하하 이렇게 아팠어요. 내일 누비 병원 데려가기까지 꼭! 요거는 꼭 지켜야 될 내일 스케줄이에요. 투명한 PVC 스티커는 중요한 날을 체크할 때 써도 좋아요. 메모지에는 오 이거 의미심장하다. 행운일지 불행일지요. 나의 신조를 적는 거야. 당연 샵 행운 그리고 샵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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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행운 어 이 스티커도 써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이거 되게 큰데? 우와 우와 이거 이렇게 커요. 대빵 커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를 꾸밀 수도 있겠다. 아 붙였어. 붙였어. 안돼 안돼 안돼. 뛰어. 안돼. 어 안 떨어져. 붙여 그럼. 붙여. 붙였어요. 아니 손을 잠깐 놓쳤는데 딱 붙어버렸어요. 예. 행운의 손님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예. 행운을 가져다 줄 스티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리고 과자하고 폴라로이드 스티커는 잘라서 쓸 거예요. 착한 아이 커피, 과자 스티커, 그리고 과자를 준비하는 스티커. 오늘 전천당 2권까지 읽기. 이렇게도 꾸며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일단 비닐을 뜯어볼게요. 아쉽지만 스미마루의 얼굴도 같이 뜯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들이 들어있고. 이거. 어? 찢어쓰는 스티커? 그런 거 같은데? 어?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이뻐. 이거 뜯는 기분도 너무 좋고요. 여기저기 많은 곳을 꾸며줄 수 있는 테이프 스티커예요. 어? 이쁘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깊은 기억 속에 자리 잡을 어린이 판타지 베스트셀러 전천당 1권부터 11권까지가 시즌 1이었다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는 12권도 출간되었고요. 현재 1권부터 12권까지 한 세트로 구입을 하시면 방금 나랑나임모가 꾸며본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까지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신 행운의 나청자 친구들 10분께도 다이어리 꾸미기 보내드리니깐요. 이벤트 많이 신청해주시고 전천당에서 먹고 싶은 과자, 댓글 이벤트까지 참여해서 가상점 팍팍 받으세요. 제임스와 함께 독서도 하고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 전천당 우리 같이 읽어요.